3. 자... 말 안 내리코 것도 안 나와요 안 너무 무서워 난 일단 예나언니 어 앉기 싫어 하필 여기 앉았냐? 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원영이가 기가 막히게 귀 열고 있을 거거든요 쇼핑백! 쇼핑백! 쌀국수! 삼각형! 삼각형! 아 무서워! 근데 이거 억지는 바로 점이에요. 억지점! 오케이! 억지점이에요? 알겠어요. 억지점이요? 알았어요. 억지 벌칙이야. 바로 이렇게. 이렇게요? 네. 벌써 시작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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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여러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요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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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가 과감해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연습 게임! 이제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겠다 원영아 마음 편하게 잡아 내일 아침 하는 거야? 내일 아침 하는 거야? 아니 전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좀비 게임에서 아침 정하는 거야 야 너 야 너 야 너 나 안 나 야 너 나 안 나 뭐 아침은 이 포존에 한 명만 더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언니부터 이렇게 초밥 케이크 있어 근데 확실히 케이크라고 했어 내가 쇼박데이크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초밥 케이크 초밥 케이크라고 해봐요 진짜로 있어 진짜 있어 초밥 케이크 초밥 케이크로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는데 카메라 잠깐 돌려봐 나 초밥 케이크 초밥 케이크 언니 민주도 같은 느낌으로 그때 걸렸어요 쇼핑백 기억 안 나요? 쇼핑백 기억 안 하세요? 나 초밥 케이크야 초밥 케이크 맘 막주 화이팅 언니 다음 날 아침 저랑 리포터 하는 거예요 계속 가자 일단 리포터는 끝난 거죠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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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하자 즐기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쇼핑백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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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거 옥지야! 옥지야?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안돼! 아, 현장! 한국인의 마무리 깍두기, 볶음밥 말아요, 몰라요? 깍두기, 볶음밥 말아요, 몰라요? 깍두기, 볶음밥 말아요, 몰라요? 깍두기, 볶음밥 깍두기, 볶음밥 알아요, 몰라요. 이거, 이거 옥지야! 너 아까 나랑 똑같이 다 한 거야?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옥지야! 지금 나 점찍혔다. 지금 나 점찍혔다. 잠깐만! 아니! 내가 제일 심하지? 아니, 이거 아니지! 우와! 언니, 같이! 아, 무서워져, 이 언니들! 원효이가 잘하네. 원효이가 잘하셨네. 잘한다. 마지막 한 명 뽑고 준비 게임 갈까요? 잠깐만, 여기서 난... 나는 여기서 한 명씩 다 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꾸! 땀뽕밥 짭뽕 στα 땀뽕밥 짬뽕밥 아 짬뽕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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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짬뽕밥 안짬뽕밥 짬뽕밥 는 어딨지 짬뽕밥 짬뽕밥 뭐야 어이없어 4명 아침 리포터 확정 떡볶이 빵 궁금해 아니 여기 안 갔어 여기까지 안 갔어 한 바퀴는 더 있자 눈알궁탈 눈알궁탈 야 뭐 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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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 킹 묻었어 킹 묻었어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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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국수 다 백국이야 막국수 막국수 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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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는 거야 야 멀찍 멀찍 언니 내가 이거는 콩콩 자리 6번을 해요 언니 이거 때문에 귀여워진 거야 이거 처음 안 보여줬어 갑자기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좀비하자 좀비 다행이다 무서워 해보세요 아 예나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예나 언니 지금 진짜 동물 같아요 바빠서 코털을 못 민 토끼 같아 야 우리 빨리 그럼 피해보자 손을 잡고 우리 손 잡고 이렇게 갈래? 할까요? 자 바로 갈게요 시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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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거 손을 다 잡고 가야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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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나야 나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나야 채연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아악 뭐야 이거? 맞다 아 맞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말해서 이거 아 아 아 아 있잖아 아 아 있잖아 아 아 아 아 나 탈락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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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누군가 알겠어 아 아 누군가 있었는데? 아 생각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뭐야 아 아 아 아 누구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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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겠다고 알겠다고 아 아 나야 나야 네 야 이거 은근 어렵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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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한 번 야 이거 은근 어려운데? 아 얘 누군데? 나 얘나 나 이거 은근 어려운데? 뭐해 아 미안해 재밌다 응 뭐야 너 너 걸리지 않았어 나한테? 잠깐만 우리 같은 팀이잖아 잠깐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걸어다니 이런 거지? 뭐지? 나야 나 너 누구야? 나 나 어 어 이거 누구야? 나 민주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나야 아 뭐야 아 왜 자꾸 같은 팀 만 잡혀? 아 형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아 어 어 근데 뭐 싶은 소리가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야? 누구야? 어 이거 뭐야? 저 사람이 나 누구야 나야 어 아 아 왜 자꾸 같은 팀 만 잡혀 앉아, 앉아, 앉아. 어? 호들아, 저게 누구야? 잡았어, 누구야. 너 누구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누구야! 잡았어, 잡았어!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냐고. 이거 누구집이 왜 많아야, 나? 이거 누구예요? 나랑 은비. 아니 너 잡혔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이름 말해 야야 안돼 안썼어 얘 누구야 그만 누구 잡혔어요? 아무도 안 잡혔지 않아? 세명! 세명 잡혔어요? 세명? 세명? 어? 프로는 우리 팀 아닌가? 근데 무슨 소리야? 어? 누구예요? 어? 이거 뭐야? 이게 사람이 나와요 이게 누구야? 어서오세요 잡았다 나오세요 게임에 진심이야 근데 잡았잖아 잡혔어 잡혔어 심지어 잡혔어 얘나 잘할 것 같대 우리가 옆으로 언니를 간지는 편으로 되나? 아니야 그건 안돼 난 좀비니까 그러면 웃는 중 이런 모습을 시간지 안에 있어 시작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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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민지아 넌 걷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가져가 어? 어? 힘이 안 잡았어 가져갔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빨리 이겼어 잠깐만 재현이 수고하수 왔어 넘기 무서워 무서워 아 이거 이거 재현이? 재현이 미션이 재현이 미션이 재현이 미션이 재현이 미션이 아 이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다 어 이 사람이다 아 어느 팀이에요? 아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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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힘들어 나 무슨 부산을 보는 줄 알았어 빨리 점 찍을게요 좀 한 번 잡아 잡아 일단 인간이 이겼어 선생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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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워 약간 공놀이 같아 진짜 이쯤 되면 너무 좋아 야 야 야 눈물 눈물 아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이런 거였다 진짜 안 걸려요 자 이거 이거 이런 거였어요? 잡히는 데 썼는데? 오 진짜 되셨다 와 와 우와 졸리다 이제 수영하러 가자 내일 아침은 원영이랑 은비 언니 언니 몇 시면 어디였죠?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겼다 그러면 그러면 갑시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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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안녕 안녕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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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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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마지막 엔딩 엔딩 따고 가요 언니 엔딩 원샷 따고 가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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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어디서 따보아 아니 너무 웃겨 이리 안아 굿나잇 하지 말라고 신나잇 이리 안아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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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ndividual 굿나잇 안녕 저희는 어제 게임에서 지은 리포터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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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은 멤버들이 후회할 거예요 앞에 개고지랑 하산이 너무 예쁜걸요? 그리고 펜션도 너무 예쁜데요 이거 봐요 여기에 이렇게 쇼파도 있고 이렇게 쉬는 것도 있답니다 펜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자고 있는 멤버들이 전혀 부럽지 않다니까 사실 아주 조금 피곤하지만 맞아요 일찍 일어난 거지만 이런 예쁜 걸 보니까 맞아요 기분도 좋고 상쾌하네요 문경까지 왔는데 아침 번기 이렇게 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봐요 실제로도 그거 이렇게 힐링 열심히 하고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아침 리포터 원영 은규였습니다 안녕 진짜 행복하다 언니 뭐한데? 듣까? 뭐야? 뭐하지? 뭐하는 건가 오늘은? 모내기 모내기 이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어? 근데 저 도예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 도예? 아 도예? 도예라고 좋다 어 나 해봤어 그거 우와 재밌겠다 도예 하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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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백자 체험하는 게 있고 손으로 조물조물거려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물레 체험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물레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물레! 물레! 인원이 많으신데 물레는 3대밖에 없고 수자동은 4분, 나머지 6분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준비가 있어요 조물조물 할 사람! 조물조물! 조물조물! 물레! 조물조물 해 주세요 물레 3명? 그럼 그림 그리겠습니다 물레 몇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오케이 됐습니다, 나머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동 수고하십시오